아 여기 삐뚤어졌어. 되게 속상하다. 오즈모 액션 보호 필름을 붙일게요. 지 마켓에서 구입을 했고 가격대는 14,000원 정도 구입을 했어요. 오즈모 액션으로 나와있는 보호 필름이고요. 구성품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보호 필름이 다 두 장씩 들어있어요. 그래서 뭐 붙였다가 잘못 붙여도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네요. 콜솜이 하나 있고요. 마른 타월, 먼지 제거하는 거. 그리고 이거는 헤라.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인증하고 위치합니다. 보호 필름을 한번 붙여볼게요. 지 마켓으로 닦아줍니다. 바르는 법으로 다시 한번 닦아줍니다. 먼지 제거세요. 막상 체크입니다. 멘토에 잘 넣을건데요. 아, 설탕이 되어 있어요. 영상 촬영 중으로 해주세요. hoped,uper올리에 잘 부담스려면 안 돼요. 젤리에 잘 먹기 좋겠어요. 아름다운 몰아버스도 씁니다. 간장 곁고추 계란이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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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렇게 딱딱해서 잘 먹는데 깔끔하게 다 붙였어요 만약에 다음에 또 붙여야 될 일이 있으면 하나만 열 분이 있으니까 요걸 또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오즈머 액션 보호 필름 깔끔하게 붙였습니다